천국을 소망하시는 지구촌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신천지 예수교 바돌로매지파 백도은입니다. 천국 비밀 비호와 실상 증거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 비밀의 뜻과 실상을 확인하시고 천국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세미나에 앞서 마음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천국 비밀 비호와 실상 증거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에 나온 지구촌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눈과 귀를 열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은 게시록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시며 약속의 목자 곧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증거해 주시는 총회장님을 보내주시고 모든 예언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게시록 전장 증거를 했고 많은 목회자들이 MOU를 맺고 있습니다. 게시록 22장까지 증거 후 이제는 게시 신학 초등 말씀 곧 천국 비밀 비유와 실상을 밝히 증거합니다. 전하시는 강사님의 입술에 함께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은혜 받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천국 비밀 비유와 실상 증거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제8과 비유한 빛과 등대와 소경 기머거리 예복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이 밤은 어느 때이며 낮은 언제인지 그리고 영적인 소경과 기머거리의 실상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바돌로매지파 유수연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신앙하시는 전세계의 모든 목회자분들과 신학생 그리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의 12지파 중 바돌로매지파장에게 배운 센터 강사 유수연 강사입니다. 저희 지파장은 이만희 총회장님에게 배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시는 목회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 8과 빛과 등대와 소경, 귀머거리, 예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4복음서와 게시록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따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아시다시피 문자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입니다. 이를 오늘 저와 함께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비유의 참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생명의 말씀이오. 등대는 영과 사명자입니다. 소경은 귀머거리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옷과 예복은 먼저 옷은 마음과 행실, 교리를 의미하며 예복은 옳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답이 나왔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빛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성구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메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오,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어느 때에 있어질 말씀일까요? 바로 주의 날, 곧 주제림 때 있을 사건입니다. 이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너희와 저희입니다. 저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하다 보니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임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다보니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해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빛의 소속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시간을 통해 성경 안에 영적인 빛과 빛에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육적인 빛도 있지만 영적인 빛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율을 통해 땅의 육적인 것을 들어서 하늘의 영적인 것, 천국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영적인 빛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육적 빛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적인 빛은 첫 번째 밝히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사물이나 공간을 빛으로 비추면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보이고 어떤 상태인지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빛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니 생명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분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때 나 그 분야에 밝아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밝다라는 말은 유식, 유지의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어두움은 빛이 없는 상태죠. 첫 번째로 어두움은 깜깜합니다. 사물이나 공간이 무슨 상태인지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만물이 빛을 받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니 사망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분야에 대해 잘 모를 때 나는 그 분야에 깜깜해 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이는 무식, 무지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육적인 특성을 가진 영적 빛과 어두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참뜻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왜 생명의 말씀인지는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본 바 태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시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곧 영적인 빛인 것이죠. 반대로 영적인 어두움은 생명의 말씀이 없는 상태이니 말씀이 없는 무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빛은 생명의 말씀이며 영적 어두움은 말씀이 없는 무지입니다. 빛이 생명의 말씀이라면 말씀을 가진 사람도 빛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 생명의 말씀을 받으신 예수님도 빛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받은 제자들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빛은 생명의 말씀과 말씀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빛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빛이 나타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빛이 처음 나타나는 곳을 가봐야 합니다. 빛이 맨 처음 등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본 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을 창조하기 이전에는 천지는 어둠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니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게 되고 낮과 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로 보건대에 빛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분별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낮과 밤이 시작되는 시작점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영적인 빛은 무엇인지 예언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예언 2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 갈릴리가 영화로워지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갈릴리에 나타나게 된 이 빛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예언은 초림 때 이루어지니 이 빛은 예언이 이루어지는 초림 때에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면 갈릴리 땅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회를 시작하시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가리켜 2사야 9장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갈릴리에 나타나겠다고 했던 빛은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이 땅은 영적인 낮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 때가 낮이라고 하셨습니다. 초림 때 빛인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니 창세기 1장처럼 무엇과 무엇으로 나뉘어지게 될까요? 빛과 어두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유대교에서 예수님께로 나아온 제자들은 빛의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은 자들은 결국 어두움 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빛과 어두움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안에서 나뉘어졌던 것이죠. 초림 때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행위가 악해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서는 빛이 어두움의 빛이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십니다. 빛된 예수님께서 초림 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일까요? 성경을 보았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말씀이 없는 무지, 곧 어두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역사의 말씀을 몰랐던 걸까요? 교훈의 말씀을 몰랐던 걸까요? 10편 119편 130절에 가서 보면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한다 하셨습니다. 열린 말씀이 우둔한 자를 비추는 빛과 같다라고 하신 겁니다. 구약의 예언과 실상을 열어서 알려주는 그 말씀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이 개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자가 어둠이었던 겁니다. 빛이 오면 낮이 되고 빛이 가면 밤이 옵니다. 성경적으로도 낮과 밤의 시대가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낮과 밤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 세상의 빛으로 오셨으니 때는 낮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럼 밤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29장에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묵시 곧 구약의 예언이 공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비유로 봉함되어 있으니 그 뜻을 아는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유식한 자도 무식한 자도 이 묵시를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아는 자가 없으니 세상은 영적 밤의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봉함되어 있었던 부약의 예언을 이루셔서 그 뜻과 실체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초림 때는 영적인 낯이 되었던 것이죠. 이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빛이신 예수님이 떠나셨으니 영적 밤이 되었던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일곱인으로 봉한 책이 있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인데요. 비유로 봉함되어 있어 하늘 위나 땅 아래에 그 어느 누구도 책의 내용을 알 자가 없었죠. 이로 보건대에 신약시대에도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영적 밤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영적 밤이 된 신약시대에도 낮이 오려면 무엇이 나타나야죠? 바로 빛입니다. 곧 개시의 말씀과 개시 말씀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하늘에서 펼쳐진 작은 책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책은 일곱인으로 봉했다가 열려지니 개시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한 목자를 택해 이 개시 말씀을 먹여주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의 예언과 그 뜻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신약의 개시 말씀을 듣고 이 목자에게 나오고 깨닫게 되니 영적 낮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생각해보자면 이 개시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개시록 10장의 예언대로 개시의 말씀을 받아 먹고 전하는 목자가 나타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목자는 약속대로 나타났으니 약속의 목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낮이 된 이 시대에 이 목자를 통해 개시의 말씀을 받아 빛으로 나온 자들과 아닌 자들이 나뉘어지게 되겠죠. 이를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비우성구 다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 주체림 때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나타납니다. 빛의 자녀는 개시의 말씀을 듣고 나아온 자들이요. 어둠의 자녀들은 신앙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이 개시의 말씀을 듣고 나오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 신약의 예언과 실상까지 증거해드리는 이 개시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겨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다음은 등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체림 때 있을 사건을 기록한 신약의 예언서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를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일곱 금초대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를 성경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유한 등대의 참뜻은 영과 사명자입니다. 이를 성경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육적 등불도 있지만 영적 등불도 있는데요. 먼저 육적 등불의 특성부터 보겠습니다. 육적 등불은 빛이 오기 전까지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특성을 가진 비유한 등불 등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순금 등대 곧 일곱 금초대는 모세가 약 3500년 전에 만들었던 장막에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국기 25장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장막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이 땅에 만들었는데요. 바로 이 장막 안에 있던 것이 등대 촛대입니다. 출애국기서 27장 20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면 이 촛대는 감람기름으로 불을 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빛이 나타나게 되면 이 등불은 꺼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장막과 등불을 히브리서 9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 모세의 장막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모세의 장막은 크게 두 가지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 부분을 성소라고 하며 예비장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위에는 지성소 증거장막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계 위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는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가야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소에 있는 등불을 거쳐 언약계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장막을 히브리서 9장 9절에서는 비유라고 하셨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쓰신 것이죠. 그럼 이 장막을 보면 천국이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장막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하늘의 것을 보고 이 땅 가운데 모형과 그림자로 만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장막과 장막 안에 있는 등불의 실체는 하늘을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셔서 영계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이때 영들의 조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계시고 보좌 앞에는 7명의 천사가 있는데요. 이 천사들을 무엇이라고 하냐? 이 7명을 7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시록 5장 6절에서는 7명 7천사를 눈이라고도 하셨는데요. 왜 이들을 등불이다 눈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등불은 어두운 곳을 밝히듯 7명은 7명은 어두운 10명을 말씀으로 밝혀주기에 등불이라 한 것입니다. 눈은 신체를 대신해서 보듯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니며 감찰하는 역할을 하기에 눈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영은 이 땅에서 역사하기 위해 사람을 들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할 때 목자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이 7명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택합니다. 그 택한 사람을 눈이라고도 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에 가서 보면 7명이 함께하는 사람 선지자를 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등대 초대 눈은 7명과 그 영이 함께하는 사명자를 의미합니다. 이 7명은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서 역사했습니다. 그러니 다음으로는 초림때와 재림때의 등불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림때에는 요한복음 5장 3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은 일시동안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7명이 요한에게 함께하기에 등불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곧 성소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요한이 역사한 후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6절에 요한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말씀이 등불이라면 예수님은 더 큰 증거니 빛의 역사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함께하셨으니 지성소의 역사와 같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성소의 역사 등불의 역사를 한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빛의 역사 지성소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겁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빛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등불의 역사입니다. 2000년 전 오셨던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도 약속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제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서는 빛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의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제림 때도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등불의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가서 보니 예수님 제림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에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를 가지고 나타나시는데요. 이들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곧 주 제림 때 나타날 일곱 사자는 등불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일곱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들이 역사한 후 빛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 하늘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증거장막 성전은 지성소요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결국 등불의 역사인 일곱 사람이 역사가 있고 난 후에 빛의 역사가 다시 있을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듣는 이 말씀이 게시말씀 곧 빛의 말씀이라면 등불은 이미 지나갔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 일곱 사람은 나타났을까요?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얼굴은 어떻게 생겼으며 이름은 누구인지도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확인하셔서 성경대로 나타나는 빛의 역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추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경과 귀먹어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기아 교회 사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기아 교회 사자는 자신은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 사자는 곤고하며 곤고하며 가련하며 가난하며 눈이 멀었으며 벌거벗은 상태인 줄 알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자신이 육적 눈이 멀었다면 이를 모를 수 있을까요? 이는 영적 소경을 의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영적 소경은 영적인 안약이 있어야 치유될 수 있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적 소경과 영적 안약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육적인 소경도 있지만 영적인 소경도 있습니다. 먼저 육적 소경의 특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적 소경은 보지 못하는 자요. 귀머거리는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소경과 귀머거리는 무엇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먼저 비유한 소경, 귀머거리의 영적 참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에 가서 본바 하나님의 백성이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 라고 합니다.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 목자도 소경과 귀머거리 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묵시 곧 구약의 예언이 봉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비유로 봉해졌으니 유식한 자도 무식한 자도 읽어도 깨달을 수 없고 들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영적 소경과 귀머거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소경 귀머거리는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역사와 교훈은 읽어도 알 수 있으나 예언의 말씀은 비유로 봉함되어 있으니 열어주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죠. 소경과 귀머거리는 바로 예언과 예언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소경과 귀머거리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을까요? 이사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에 가서 본 바 이들은 봉안책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니 사람의 개명으로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때가 되면 소경의 눈을 띄워주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책이 봉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소경이 되었으니 게시 말씀이 나타나야 소경이 눈을 뜰 수가 있겠죠. 이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효림때 예수님을 통해서 게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예언되어 있던 소경과 귀머거리의 실체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가서 보면 앞선 소경 곧 목자가 있고 뒷선 소경 백성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이죠. 이 둘이 부덩이 곧 지옥에 간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소경들은 누구이며 왜 지옥갈 신앙을 하고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 가서 보면 서기간 바리세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소경된 인도자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기간 바리세인들은 유대교를 이끌고 있었으며 많은 백성이 이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언의 참뜻을 알지 못한 채 신앙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가서 보니 서기간 바리세인들은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라고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었죠. 이들은 예수님께 자신들도 가지 않고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백성들도 못 가게 막았으니 지옥 갈 신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소경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이룬 게시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눈을 띄워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에 가서 본 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몰랐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말씀을 열어 알려주시고 말씀의 참뜻과 실체를 보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반면 말씀을 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자들은 말씀을 모르는 소경임을 드러내셔서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여야 할까요? 우리도 이 말씀을 모르고 있었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께 소경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 눈도 띄워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 눈이 멀었기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안약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힐 수 있는 것은 개시의 정신 곧 개시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곧 영적인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안약은 개시 말씀인 것이죠. 이 개시 말씀을 허락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바라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가서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고 신약의 개시 말씀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개시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앞에서 눈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예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옷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복받기 위해서 갖추어 입어야 할 이 옷은 무엇일까요? 경찰 복일까요? 웨딩드레스일까요? 이를 성경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육적인 옷도 있지만 비유한 옷도 있습니다. 이 비유한 옷의 영적인 참뜻을 먼저 정의 내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비유한 옷은 마음과 행실 교리를 의미하며 예복은 옳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이를 성경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먼저 옷의 육적 특성을 보겠습니다. 옷은 결혼식장 같은 중요한 장소에서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입습니다. 그리고 옷은 물로 빨아서 깨끗하게 입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영적 옷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 천국을 혼인 잔치와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혼인 잔치에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난다 라고 하셨는데요. 천국에 와서도 쫓겨난다 라면 우리는 꼭 이 깨끗한 예복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 예복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입으신 핏불인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절대 입지 말아야 할 옷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가서 보면 음료 곧 사단의 목자가 자주빛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음료가 가진 교리 사단의 비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옷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사단의 옷 사단의 비진리는 벗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말씀을 알려주실까요? 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이 성경 말씀대로 옳은 행실과 마음을 갖추는 것이 예복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가서 보면 성도들의 오른 행실이 예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도 우리의 행실도 말씀대로 고쳐나갈 때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14절에 가서 보면 두루마기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빨아입어야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옳은 행실과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다 예복을 갖추어 입어서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핵심 정리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생명의 말씀이요. 어두움은 말씀이 없는 무지를 의미합니다. 눈, 등대, 촛대는 영과 사명자이며 소경과 귀머거리는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옷은 마음과 행실 교리를 의미하며 예복은 옳은 옳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게시의 말씀은 빛이며 이는 찬빛으로 오신 약속의 목자를 통해 전파가 됩니다. 이로써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계신 초림 때는 낮과 같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는 밤과 같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신약의 말씀은 봉해졌고 세상은 사람의 계명만 가득한 무지의 어둠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역사 또한 초림 때와 같이 밤 같은 세상에 일곱 등불 길 예비 사자가 나타난 후에 찬빛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때 신약의 열린 게시의 말씀인 빛으로 나아오는 사람은 소경된 눈이 열리고 귀머거리가 된 귀가 열리며 흰옷 곧 예복을 갖춰 입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어둠의 자녀에게는 예수님이 밤에 도적같이 마여 멸망에 이르지만 빛의 자녀에게는 밤에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여 주를 맞이하는 빛의 자녀가 됩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의미에서 위아원을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위 아 원 우리는 하나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끝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 영광 올려 드리옵나이다. 이 개시의 말씀을 모르고 신앙하고 있던 저희들 어두운 밤과 같았고 소경과 귀머거리 같았던 저희들을 이제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불러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 영광 올려 드리옵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신약의 예언과 실상과 그 증거를 받고 있사오니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목회자분들 신학생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저희들 위압원이 되어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환란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것이 종식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시고 저희들 같이 만나 이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용과 올려드려오며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물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금달란들을 무엇으로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계신 영계천국은 보물로 이뤄져 있습니다. 보물로 이뤄진 영계천국에 대한 내용도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천국 가는 부자이고 지옥 가는 부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 비밀에 대해 깨닫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제9과 비유한 보물 부자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는 천국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천국 비밀 비유와 실상 증거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는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 신앙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인종과 언어는 달라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같은 말씀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으로 안내하는 이 말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서 자유와 평화와 사랑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외에도 신천지 말씀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천국비밀 비유와 실상증거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만나는 곳 말씀 광장 그랜드 오픈 먼저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분들을 위한 다양한 안성맞춤 영상들 종류별로 가득하니 고르기만 하세요 목사님들도 반한 온라인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의 심도 있는 강의를 함께 들어보세요 핫하다 핫해 요즘 안 해본 사람이 없다는 유형 테스트 몰입감 높은 다양한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웹툰 캘리그라피 체량 등 신앙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줄 다양한 문화 콘텐츠까지 없는 게 없는 말씀 광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검색창에 말씀 광장을 검색하세요 검색창에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